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렬 지난 시간에 eigenvalue problem을 풀었죠. eigenvalue problem에서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 A에 대한 eigenvalue problem AX는 lambdaX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X1, X2, X3 얘가 lambdaX1, X2, X3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벡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그 벡터의 상수배로 나오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 eigenvalue problem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양을 잘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첫 번째 라인을 써보면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A13, X3가 lambdaX1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뜻하냐면 얘가 X1, X2, X3가 서로 간에 인텡글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얽혀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얽혀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얽혀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서로 간에 풀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eigenvalue problem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를 만들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 off-diagonal term, 이런 off-diagonal term들을 이런 off-diagonal term들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쪽 방향의 diagonal term, 이 diagonal term만 살아남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A11, A22, A33 이 diagonal term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거예요. X1, X2, X3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텡글이 없어집니다. A11, X1이 바로 lambda X1이 되기 때문에 이 A11이 바로 lambda가 되겠죠. 그런데 A11 자체가 lambda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러한 행렬 자체가 이걸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얘기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바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플라이머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similarity transformation. similarity transformation 다시 써보면요. 우리가 AX는 lambda X라고 하는 그 아이언 밸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가 음...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는 거죠. 여기 A에다가 양쪽에다가 이제 M과 M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이제 M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양쪽에다가 이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M의 인버스 매트릭스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의 베이시스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음...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요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A'이 될 것인데 A'이 이런 식으로 다이곤을 통만 살아남고 오프다이곤을 통하면 0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X'이고요. 요게 이제 X'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모양은 이제 우리가 음... 어떤 새로운 A' X'이 Lambda X'이 되게 되고 이때 요 A' 자체가 이 오토고널한 매트릭스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오토고널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얘가 오토고널하게 만들면 요런 모양이 되고 얘가 이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다. 기본적으로 similarity transformation의 목적은 여기에서 위에서 봤듯이 요 X1, X2, X3의 인탱글을 없애버리고 서로 간에 독립적인 그 베이시스를 기본으로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뭐 A' 이거는 이제 A11' 플라임, A22' 플라임, A33' 플라임 요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이 오토고널을 터무는 0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이오널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A11' 플라임, A22' 플라임, A33' 플라임, 나머지는 0이고 여기에서 X1' 플라임, X2' 플라임, X3' 플라임만 남고 얘가 람다에 X1' 플라임, X2' 플라임, X3' 플라임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족시키게 하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 매트릭스 M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람다가 A11' 플라임, 람다1이 람다2가 이제 A22' 플라임, 람다3가 A33' 플라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Eigen Value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Eigen Value Problem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노말라이즈된 Eigen Vector들은 노말라이즈된 Eigen Vector Eigen Vector들은 그냥 여기 X1, X2, X3 그리고 Y는 3x3 매트릭스라고 하면요 Y1, Y2, Y3 그 다음에 이제 G는 G1, G2, G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 우리가 이 Orthogonal Matrix 아까 우리가 이 Orthogonal Matrix M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제 Orthogonal Matrix인데 이 Orthogonal Matrix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제 Orthogonal Matrix는 바로 Eigen Vector들의 집합으로 Eigen Vector들을 모아놓은 Matrix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1, X2, X3 그러니까 NxN 매트릭스라고 하면 Y1, Y2, 쭉 G1, G2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Eigen Vector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우리가 Orthogonal Matrix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Orthogonal Matrix, Orthogonal Matrix 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Inverse Matrix가 Transpose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Inverse Matrix는 여기에서 Transpose 돼가지고 X1, X2 이렇게 나가고 얘는 Y1, Y2 이렇게 Transpose 돼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A Vector를 기본적으로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 한다는 얘기는 이쪽에다 M을 곱하고 이쪽에다 M Inverse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거에 Daional Component가 바로 Eigen Value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Off-Daional Toms들은 다 0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Similarity Transformation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Example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Transformation Matrix Coupled Harmony Oscillator가 있는데요. Transformation Matrix of Harmony Oscillator Harmony Oscillator에서의 Transformation Matrix를 구해보자. 지난 시간에 Harmony Oscillator에 대해서 우리가 Eigen Value Problem을 풀었고요. 이제 그때 나타났던 그 Eigen Vector를 여기다 써보면은 X1은 1 over square root 2에 1, 마이너스 1 하나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X2는 1 over square root 2에 1, 1 이렇게 돼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 뜻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X1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이제 메스 두 개가 있는데요. M1, M2 메스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서로 간에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간에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Oscillation 방향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방향이죠.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방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 방향에 대해서 이 모드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이거를 우리가 I-GIN 모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I-GIN 모드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양쪽에서. 근데 이거는 Translation 모드 근데 Translation 모드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진행하든가 이쪽으로 진행하든가 Translation 모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모에 고슬레이터에서 I-GIN 모드는 이 진동 모드하고 Translation 모드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 Orthogonal Matrix는 1 over square root 2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1, 1, 1, 1 이거에 X1, X2 I-GIN 벡터의 엘리먼트를 가지고서 Orthogonal Matrix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Determinant M을 구해봤더니 Determinant M은 1, 1 Determinant를 구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1 얘가 이제 1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Inverse Matrix M의 Inverse Matrix는 Transpose랑 똑같기 때문에 그 square root 2분의 1에다가 Transpose 1,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Transpose 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과 M의 Inverse 그 다음에 M의 M의 Transpose와 M은 이제 Unit Matri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Transformation Matrix를 우리가 가지고서 Transformation Matrix를 가지고서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면 어떤 그 Eigen 벡터 Eigen 벡터를 우리가 구했지만 우리가 원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이러한 음 기본적인 오토오늘 Matrix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Eigen Value를 구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Matrix를 다이온라이즈를 시켜서 얘네들을 Eigen 베레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시절에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Matrix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때 이제 Matrix가 Matrix가 M분의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분의 K 마이너스 M분의 K M분의 2K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때 Matrix가 그래서 이거를 M분의 K로 뽑아내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런 모양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토오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면 얘가 Eigen Value Problem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오늘 오토오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M의 Inverse와 A, M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M분의 K는 앞으로 빼고 상수니까 여기에서 1 over square root 2분의 1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2분의 1 나오고 이거 Inverse는 1,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이게 이제 A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이제 M은 1, 1, 마이너스 1, 1 이거니까 이거는 이제 2N분의 K 나오고 1, 마이너스 1, 1, 1 하고 이걸로 하면 2, 1, 3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2N분의 K로 다시 한번 하면 3, 3, 6 3, 마이너스 3, 0 그리고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1, 2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은 M분의 K로 다시 쓰면 3, 0, 0, 1 이 되어서 얘가 바로 I'm Value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Lambda1, Lambda2, 0, 0 그래서 Lambda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M분의 3K였고요. 그 다음에 Lambda2가 M분의 K였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바로 이 A 매트릭스 A 자체가 다이콘라이즈가 되면서 다이콘라이즈가 되면서 다이콘라이즈 엘리먼트는 그것이 바로 Eigen Value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봤어요. 다른 이그점플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Eigen Value, Eigen Vector, Orthogonal Transformation을 구해보자. Find the Eigen Value, Eigen Vector,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Orthogonal Transformation. 그리고 매트릭스 A가 O-2-2-2-2입니다. 이런 경우에 IML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이게 디터미넌트를 보여야 되죠. O- Lambda, E- Lambd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디터미넌트 하면 Lambda, 마이너스 2, Lambd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러면은 Lambda제곱, 마이너스 7, Lambda, 플러스 10,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하면은 Lambda, 마이너스 6, Lambda, 마이너스 1. 이퀄 0. 그래서 첫번째 이제 Lambda1이 6인 경우 Lambda1이 6인 경우는 여기에서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실 때 지금 이걸 가지고서 보면 지금 우리가 X1은 마이너스 2, X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위의 거랑 아이를 보면요. 그래서 X2를 2이라고 놓으면 X1은 X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보면 이 X1의 크기 I'm Vector X1의 크기는 A의 SqROOT 1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SqROOT 5 A가 되는데 얘가 노말라이즈 된 걸로 치면 A가 이제 1 over SqROOT 5가 돼요. 그래서 X1 Vector는 1 over SqROOT 5에다가 여기에서 X2가 1이고 X1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하나의 Eigen Vector가 나왔고요. 두 번째 Eigen Value는 얘가 1이잖아요. 여기 위에서 보면 얘가 Lambda 6과 1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보면 여기서 5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4 1이고 오프다이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요. X1 X2 이콜 0 이렇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보면 2X1은 X2죠. 그래서 X1이 1이면 X2는 2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의 Eigen Vector의 크기는 얘가 SqROOT 5A가 되겠죠. 얘가 이제 SqROOT 4 플러스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X2 Eigen Value는 1 over SqROOT 5A에다가 X1이 1이고 X2가 2였죠. 그래서 오토고널 매트리스 오토고널 매트리스는 1 over SqROOT 5A에다가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 2 1 여기는 1 2 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M의 Inverse A, M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다이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올라이즈 매트리스를 D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 M은 이제 5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M의 Inverse M의 Inverse는 역시 M의 Inverse는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잖아요. 1 over SqROOT 5에다가 마이너스 1 1, 2 그래서 똑같네요.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살펴보면 5분의 1에다가 Inverse 마이너스 2 1 1, 2 그 다음에 A 매트리스는 A 매트리스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서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주어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1 1 2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거 이제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2 1 2 이거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1은 4 플러스 2 6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 2 이렇게 되고 24 플러스 6 30 마이너스 12 플러스 2 6 12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1 4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얘가 6 0 0 1 이렇게 돼서 바로 eigenvalue가 그대로 6과 1이 되잖아요. 그래서 eigenvalue가 우리가 찾아냈던 6과 1이 eigenvalue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